쇼코의 스톤티비 쇼코의 스톤티비입니다 오늘은 수감리에 나왔어요 수감리에 나와서 지금 수감석을 탐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감석만 있는게 아니고 때로는 옥성의 골로 나오는 곳입니다 두개 보면 수감탈이 한참 보이네요 요거는 바람이 많이 분해요 또 안들다가 촬영 들어가니까 또 분해요 요건 볼모양이 조금 아쉬운것입니다 월을 뜬건 같지만 요렇게 묻으면 극인되겠지만 조금 아쉬운아닙니다 그리고 아 이쪽은 수감석하고 요건 칼레들도 가끔 가다 나옵니다 이쪽은 뭐 수감석이 거의 대세인데 요즘 뭐 어디 가나 수석금은 없어요 수석금은 없어요 장마도 쇼야되는데 올해는 장마가 조금 안좋죠 마른 장마라서 귀도 많이 안오고 해서 돌밭은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돌밭은 매도 좀 있어요 자 요기는 있기 때문에 자 요건 좀 깨졌네요 색깔은 좋은데 깨져서 조금 아쉬운아닙니다 젊은아이들도 있고 물살이 아주 엄청나게 흘러가요 수감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감석은 그렇게 수감석은 그렇게 수감석은 그렇게 여기도 도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수감석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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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겄네 아 촬영하면 장비가 조금 말썽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비를 안 갖고 올 수도 없고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깨져서 좀 아쉽고 수감석입니다 가을경에 위는 태풍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아 그런 수감석입니다 색감도 좋고 돌 수많아 형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사이즈는 한 20에 아 20 한 사후에 높이는 한 20 정도 되고 아 두께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가을경을 볼 수 있는 네 추경을 볼 수 있는 아 그러한 문양을 보여주는 수감석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요것도 수암계례돌입니다 네 모자이크가 아 되있네요 아 깨지면서 이렇게 아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앞뒤로도 어 여백임비도 있는 네 그러한 모자이크석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은 원석 산지 다 보니까 아 수감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아 그래도 도리가 볼 도리는 있을 겁니다 높은 아이들이 있고요 예 아 펜미 좋은 아이들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쑥쑥 가리 돌죠 쑥 돌려고 제가 안정창으로 붙이는데 자 요건 아이들도 있고 날씨가 오늘은 엄청 넓습니다 지금 물가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엄청 더워요 여긴 아이들도 있습니다 추석감은 잘 보이진 않는데 혹시 추석한 덜 있으면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드리든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든지 대로 보내주세요 바삭바삭 빙쎄고 폭질 날씨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렇다니 펭이 있는 날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감석은 잘 안보이네요 이것도 수감석인데 위쪽에 문양이 있고 오른쪽으로 문양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돌깨짐입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아쉽고 천상 이렇게 보는게 좋은데 어쨌든 앞뒤 문양은 조금 아쉬운 감을 주는 아이입니다 수감석입니다 이건 옥석이에요 향산 정도까지 가면 수마도 좋고 아주 멋진 문양을 보여주는데 상류다 보니까 돌깨짐이나 수마 상태는 조금 아쉬운 감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향산옥석 원석입니다 약불어도 문양은 좋은데 어떤 문양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감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향산옥석입니다 아이고 웬만하면 여름에는 탐성하는게 좋습니다 완전 퍼붓집니다 퍼붓집니다 퍼붓집요 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는 조금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는 조금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산을 찾아야 보니 그래도 응원신 gg 산지다 보니까 prayed 산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보니까 안 왔다 가는 곳은 없지요 산지다 보니까 많이 왔다 가는 곳은 이곳이 없죠 산지다 보니까 많이 왔다 가니!", 그pf Wahricking rapid Ça을 찾아보고 nytt도 수감석 안되는데 나는 나는 찾는 사람은 낯 coronado 이건 모자의 구석도 있고 이건 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것도 기념석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기념석으로 하나 챙기고 나중에 마음에 안들면 방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이는대로 기념석이 깨졌네요 깨졌네요 기념석으로 한번 갑시다 기념석이 깨졌네요 기념석이 깨졌네요 기념석이 깨졌네요 기념석이 깨졌네요 확실히 그늘이 좋네요 금리가 좋습니다. 날씨가 찐나고 긍정합니다. 맘에 드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여름에 그냥 이정도 계절상 시기상 솜석이 잘 안되는 그런식입니다. 작년처럼 그냥 막 태풍이 좀 와서 좀 뒤집어져야 되는데 글밭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돌밭이 많이 돌밭 한번 구경하시구요. 아주 날씨는 뭐 푹푹 찌는 푸른 날씨입니다. 계곡도 흘러가고 큰 바위가 한곳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클스턴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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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